안녕하세요 한비티비 입니다 오늘은 홍자님 2월 20일 날 스케줄을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시간 잠깐 마련했습니다 2월 20일 날 sbs필 sbsm 더 트로트 쇼 에서 오후 8시에 생방송으로 홍자님 나오시니깐요 이거 꼭 시청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요거 유튜브 채널 구독하면은 방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깐요 요것도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홍자님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홍자님 2월 20일 더 트로트 쇼 sbs 에서 방영한다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비티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